똑같이 썼어요 구동사 구동사 여러분들 결국에 준동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야 되나 그거 기억하셔야 돼 준동사 안에는 두부정사 동명사 그 다음에 분사 이렇게 세 가지 있어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자 뭐지 그 그 뭐지 학생 그 죄송한데 그 뭐야 이거 그 마이크 마이크 잠깐 좀 꺼주시면 안 돼요 꺼주시지 오케이 자 좀 보자고 누나 그 마이크 끌 수 없어 내 있다 내 목소리라고 이게 아니잖아 오케이 마이크 꺼네 좋아 아니 나 어제 애들이 그 금요일날 애들이 마지막이라고 이거 못 갖고 왔어 애들이 비즈로 에스덕이 쉬고 아니지 저번에 보여줬어 아 보여줬어 아 나 그것도 보여줬냐? 영상도 보여줬어 오케이 관심 없으니까 안 찍혀 보여줘? 굉장히 기대되는 게 나오고 굉장히 기대되는 게 나오고 굉장히 기대되는 기대네 맞아 그거 보기 좋았어 아니 진짜 대박인 애들이 내 수업 나 영상 거의 찍고 바위 올리거든요 거기서 짤러 다 만들어가지고 짤러 만들어가지고 얘네 줄 알았어 이런 거 숫자했어? 형은 왜 그래? 두 앱선 불만 이런 거 다 짤러 놔 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어 아 통화 중이었구나 아 진짜 이렇게 통화 중이었구나 뭐야 만약에 마이크가 안 돼? 그러면은 통화하면서 하면 되겠다 내 전화 어? 내 통화는 나 무슨 얘기야? 와 이거 너무 나야 알았지 오저스시우 위치시우 선생님 목표가 0의 리치인데요 0은 못 이룰 거 같고요 리치를 이루려고 자 보자고 이제 삽소리 공부하고 터볼게요 자 그러면 부정사는요 부정사는요 솜사가 정해지지 않는 말이라고 할 거예요 품사 세 가지로 변하는 게 명사 형사 부사 세 가지로 변한다고 했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빛밥이 붙었어요 맞지 지우야 오늘 시우 오늘 목도리 너무 귀엽네 야 탐난다 아니야 지우야 자 그래서요 우리 부정사는 녀석은요 우리 얘도 동사자 성질을 가졌는데 부정형 앞에다가 나시나 내벌치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태도 가진다고 했죠 BPP를 이렇게 뒤체면 됐고 완료형 해부피였는데 자 우리 완료형 이거 완료형이 뭐야 나 딸딱했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내가 뭔데 사료가 너무 지루어 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완료형 뭐였어? 얘가 뭐였니? 더 이전이라 그랬지 더 이전 시간을 갖다 그랬어 왜? 무슨 개념이 들어간 거야 헤드피피 오케이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따라와야 해그 pp가 해부 pp라 변한거죠 왜? to도하면 뭐하니? 현사 번영이기 이 개념은 똑같이 동명상도 들어가고요 분사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형을 취하면 to steal을 부정형하면 not to steal, to be steal 그 다음에 to have steal을 부정형은 과거이면서 능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이에요 과거면서도 능동이다 이거 헷갈리잖아 알았어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게 to 부정상 명사명 오빠, 회원사장형 오빠, 국가장형 오빠 여러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에 안 나와있어요 솔직히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는데 제가 하는 기회가 뭐예요? 원장님 지금 명사명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인데 주어 자리는 가주어, 진조로도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을 했었고 내가 문제로 됐을게 to 부정상 명사수식으로만 쓰이지 보호는 잘 안 쓰인다고 했습니다 왜 보호는 잘 안 쓰여요? 보호는 b2용법 해석으로도 잘 안나와 자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일단은 하기 위해서 다음에 다섯 가지인데 그 다섯 가지 뒤에 제가 딱 다 정리해놨죠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얘기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자, 우리 to 부정상 영법번이었는데요 얘가 문장에 매일 앞자리가 나와있으면 뭐예요? 자, 주어 역할을 하면서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어 이 전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실 때는 무슨 책은?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죠 단수 취급하는데 근데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주어에 싫어해? 싫어 싫어 싫어한다고 그랬어 싫어하니까 여러분 앞에다가 쓸 수 없는 호소를 누구를 갖다놔? 잇가주어를 갖다놉니다 오케이 가주어 잇을 갖다놨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던져보자 하나님 던져버려가지고 진주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다들 기억나? 기억나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오, 좋은데 이거? 오, 좋다 아니요 맑고 청하하지 아까 고등학교 아, 아까 중학교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어 중학교에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어그레싱이 얘기해 뭐야? 어그레싱 얘기했었나 이거? 어그레싱 어 얘들아 이거 이거 봐봐 중학교 3학년 중 까부는 까부는 애들이야 나 많이 치나고 어떻게 읽어 하니까 뭐라 얘기잖아 어그레싱 정말 머릿속이 이런소리가 났었어 근데 내가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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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놔도 되니까 농담이에요 이거 알아요 돌핀을 뭐 씨 돌 고래 영어는 우리 핀이여 왜 돌핀에서 돌을 뺐어요 이러고 있고 나 재밌내들 많아요 나중에 또 기회담 알려줄게 그 엘리게이터를 읽으라니까 아리가 또 이러고 있고 쒸 재밌내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있을때 이 단체가 뭐였어? 이 단체가 좋아였지 조어 정사 보호자리였는데 자 기니까 갑자주어 이슬랑켜놓고 진짜 조어를 위로 던져버린 녀석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형성자 형법은요 해석할 때 명사 뒤에서 얘를 꾸며줄거에요 해석하는 건 뭐 뭐 됐니 자 자 고지선에 스페이스 선생님 너무 빨라요 하면 안돼 우리 지나치게 다 배웠어 이 속도를 이해해야 돼 물론 지금 이해 안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오늘 보강 들으면서 혹은 다음에 보강 들으면서 다 이해될거야 알았어? 그래서 구사정형법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녀석이 누구에요? 맨 첫번째 나와있는 목적이었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in order to know 또 s 또 나오면 뭐라 그랬어? 목적을 강력히 강조한다 기억나니? 강력히 강조하는거였어 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문도 지난번에 다 설명했으니까 얘는 패스 할겁니다 알았니? 자 그 다음 자 중요한게 약간은 얘들아 제발 제발 능동이다 능동일 때 같은 시대만 통구정답이라고 그랬어 맞지? 이전 시제는 뭐에요? to have pp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얘들아 능동이다 헷갈리지마 능동이야 능동이야 자 근데요 to be pp to be pp 때는 이 뜨는거야 수동이죠 근데 얘들아 to 동성원형이죠 앞에 시제랑 같하잖아 to 같습니다 같아요 얘꺼는 근데 밑에 to have been pp have pp 들어왔어 앞에 시제랑 같하잖아 알았니? 헷갈리면 안돼 얘가 과거이면서 수동까지 합쳐놓은거야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의미상의 주어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하지 않는 경우 첫번째 주어랑 일치하는 경우 두번째 목적어랑 일치하는 경우 세번째 일반인인 경우 얘들아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했다 오케이? 나는 효율적으로 빨리 나가기 위해서 얘는 스킵 할거야 혹시나 이게 안되는 사람 끝나고 난 다 갖고 와 알았니? 그리고 참고로 이거 지난 시간에 한거에요 자 하나 얘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때까지 배웠던게 두번정사의 의미상에 좋으라고 여러분들 외웠을때 4 플러스 목적각과 5 플러스 목적각이라고 했어? 이것도 지난번에 썼죠? 어머 에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4를 쓴다고 그랬고요 5분을 왜 쓴다고 그랬어? 왜 사람 성질 성향 이런게 나와있어서 5분을 써? 얘에 대해서 소유하고 수 있다고 맞죠? 기억나셔야돼 지금 그 다음에 명사적 영법 의미상 플러스 두번정사는요 여러분 얘는 제가 의미상 플러스 두번정사 얘는요 제가 뭐라 그랬었습니까? 부라 그랬어요 자 근데 영어는요 제가 맥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게 영어는 부라 뭘 가지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왔다갔다 하는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 맞지? 절로 바꾼게 뭐에요? 주어 두번정사 원형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맞지? 왜 우리 두번정사라는 녀석은 과거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동사? 도동사에요 맞지? 도동사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거는요 전부 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얘들아 어렵게 나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걸로 문제 나와요 진짜야 선생님 졸라 쉬운데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걸로 또 결합해 이래서 거의 다 붙였어 이분이 제대로 되어야돼 안하니 자 그 다음 내가 마지막으로 why 두번정사는 안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두번정사가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미래를 많이 쓰는데 왜 라는 녀석과 같이 안올렸어요 선생님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외우세요 y는 안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영어 영문학과 이런 데 오지마 얘들아 알았지? 자 다음 자 8번 1번 제가 치는거 보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하하 하하 아 얘들아 알았지? 자신감을 가져오 오케이 1번 같은 경우는요 this is difficult difficult 이라는게 일반 형용사죠 아 일반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 썼니? 4 플러스 목적게 썼지 됐어 선생님 이거는 왜 안하나요? 7번은 왜 안하나요? 얘들아 이거 지난번에 다 배웠던 거니까 너무 이뻐요 이거 중요한 거만 보는 거라고 그랬어 두번째 자 it's very kind 자 kind 동그라미 얘들은 뭘 나타내고 있니? 사람의 성질 여기 안 나타내고 있죠 성질 생각하니까 꼴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돼 워크로 쓰셔야겠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동명사입니다 우리 지난번 여기 배우다 말았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자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로 보냈어 자 우리 명사 두비 명사 명사는 주목보라고 그랬어 봤지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주어 목적 보호자리 그리고 생긴 형태 어떻게 생겨봤어? 동사 운영 플러스 IMG 됐니 자 그래서 부동형은요 분명사 앞에다가 목추면 돼 나신한 레벨 동사도 똑같이 오케이 두번째 부동형은요 동사 만약에 원래 수동이 뭐 플러스 뭐라고 되었냐 BPP였죠 그게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BPP 거기 들어가서 BPP 그렇지 세번째 완료형은요 여기다가 원래 뭐 집어넣은 거야 HEDPP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동명사의 동명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 플러스다 그러니까 뭘로 되는 거야 HEDPP 기억하니 지성하니 뭐만 이해래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거 걱정하지만 오늘 영상 들으면 이해될 거예요 처음에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하 고만할게요 자꾸 고만할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 성우는 지난번 수업한 거를 제가 오늘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열심히 악착같이 필기해 그 다음에 오늘 너가 집에서 들으면요 이해부터 할 거야 알았지 그 다음 학생인데요 얘네도 부정을 취할 때 똑같이 앞에다 NOT THING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수성 쓸 때는 빙신 자 그 다음 완료 해빙신 제가 한번 물어볼게 이거 능동이야 서동이야 능동입니다 능동이야 알았어 그 다음 동명사 동명사가 맨 앞에 나오면 주어 역할을 할 때 무슨 치극 단수치극 단수치극 무조건 단수치극이야 여러분들 이거 나랑 맨 처음 안 되었을까 토부장사구 명사구에서 토부장사랑 동명사에서 이게 무슨 치극이야 단수치극으로 들어 알았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learning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것은요 자 takes time and effort 시간과 노력을 걸린다 해서 목적을 쓰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 S 왜 넣었어요 시유야 S 왜 넣었지 누가 좋아라서 이해를 해야지 여기 뭐야 누가 좋아해 지우야 어 그렇지 앞에는 learning이 좋아져 동명사가 좋으니까 무슨 치극 가서 치극이 그니까 알았지 자 여러분 밑에도 똑같습니다 됐어 자 any question 자 오케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줬다 인형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거 잠깐만 선생님 네이버 아니요 내가 지난번에 정리해줬던 뭐 없는 사람 우리 성우도 없을 거야 자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셨네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어 우리 반 애들이 몇 명 좀 바뀌었어 어 거기에는 비하이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장난하는게 아니라 마음에 안들면은 대한 뉴스가 좀 이렇게요 알았지 여러분들 제가 화내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 화를 안낸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알았지 자 물론 저는 여러분들 규정으로 안 돼야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하면은 좀 규정으로 돼야라 오케이 자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고 자 우리 이게 몇 페이지였냐면은 8페이지 아니 7페이지 하나가 많았었어요 8페이지 자 우리 주나미노 여기 펴주시고 주나나 이거 프린트했네 자 프린트했죠 프린트했다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보입시다 얘들아 내가 희소식 얘기해줄게 이번주 수요일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왜? 금요일부터 뭐에요? 방학 오케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방학인 걸로 알고 있어 1월 2일까지 오케이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나오면 돼 얘들아 수요일부터 아니에요 수요일까지 나오셔야 돼 알았니? 오케이 우리 지난번에 1일만 하지 않았었네 이거 했어 이번에도 했었어 이거 안했었어? 이거 안했었어? 했어? 여러분 이거 간단한게 얘기했어 아까 전에 의미성이 좋아 뭐야? 이번 말 다시 해줄게 의미성이 좋아 동명사야 동명사의 의미성이 좋아 소유격 또는 목적격이잖아 여기 붙은게 소유격 명사 다음에 어플 속에 에스티멜 이게 뭐에요? 소유격이야? 그래서 The girl's 테스틱 이란 동명사나 했죠? 그 여자가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라는 이 전체가 동명사의 뭐가 되는 거야? 의미성이 좋아 이해됐어? 이거 얘기하는거야? 끝이야 이거 응 뭐 지금 몇적이냐면 어 7페이지 7페이지 다들 몇가지 됐니? 넘긴다 넘긴다 오늘 빨리하고 책 쭉 나갈거에요 자 다음 동명사의 실험이나 자 이해가 안되더라도 악다 끝이 따라와야돼 자 동명사 첫번째 여러분 앞에 있는 이딴 용언을 외울 필요없어? 우리는 구분할게 뭐에요? 이해를 보고 구분할 줄 알아야돼 형태 보고 구분할 줄 알면 돼 됐니? 동명사의 시제는요 IND랑 헬멧집 쓸 때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 동명사는 준동사고 준동사는 무슨 시제라고 배웠어? 상대의 시제 상대의 시제 누구 보고 판단하는거야? 앞에 있는 본동사를 눈치로 보는다고 그랬어 얘들아 알았니? 자 VIMD를 썼다 VIMD를 썼다는 얘기는 동명사의 시제가 무난한 얘기에요 주절과 주절에 있는 누구를 보는거에요? 주절에 동사나 시제 같다는 얘기야 알았니? 알았어 그 다음에 HAVING PP 썼어요 HAVING PP 썼다는 얘기는요 주절보다 뭐라는 얘기에요? 더 이전이라고 그랬어 왜 HAVING PP 썼어? 대강어 HAVING PP가 들어간다고 그랬다 이해돼야 된다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 아니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시로 볼게 I like to my to my to my trusted friend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표시해 보시고요 여러분 본동사가 B래요 맞죠? 얘가 본동사야 본동사고요 여러분 대비아네 여러분 대비아네 대비아 내가 뭐라고 그랬지 이거 구야 저기 절이죠? 절입니다 절로 쓰면은 여러분들 상세하고요 쓴거야 근데 대신 상세하는 대신 A발을 다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앞쪽으로 쓰는게 뭐였어? 그렇죠 그럼 FOLFTER 여기까지 구죠 제가 얘기한게 또 주면 됐네 영어는 절과 구각 언가라 쓰는 구로 쓰면 뭐에요? 효율성 강조에요 자 보자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 이거 다시 한 번 볼게 I feel terrible for a lie to my trusted friend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래 문장 보세요 시제가 현재죠 현재죠 맞지? 여러분 뒤에도 라인은 시제가 뭐야 현재잖아 현재잖아 맞지? 시제 똑같지? 똑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FOR LINE ING로 바꿨습니다 ING로 쓰면 뭐라고? 주절에 있는 시대랑 주절과 똑같다 기억나니? 주절과 똑같으니까 이 녀석이 현재니까 이 뛰는 녀석도 뭐에요? 똑같이 현재로 느낌을 받아들여야돼? 얘들아 해석은요 과거의 느낌이 나는거 맞아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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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시대를 응원할때는요 앞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되는거야 알았어? 자 약간 지성아 너 이해되고 있니? 너 이해 안되지 솔직히 이해 안될거야 솔직히 이해 안될거야 솔직히 지성아 이거는 보강 누르면 이해 될거야 지금 제안이 너무 그렇고 지난번엔 안들었던 친구 아 잠깐만 두 분 보강 붙고요 이해 안되면 나도 좀 갖고 와 잘한대? 시설아 너는 이해 되고 있어 아저씨 이해 되고 있냐고 소리에 보자 오케이 자 여러분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를 논할 때는 얘가 얘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 왜 지웠니? 왜 지우가 아이들로 바꿨어? 앞에 있는 아이랑 뒤인 아이랑 어때? 맞죠? 여는 발전하면 발전했어 어떻게 쓰려고 그랬어?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같으니까 죽여버렸죠 맞지? 같으니까 죽이고 그냥 라인을 라인으로 바뀌었지 이거 특보정서에서 배웠었다 얘들아 얘들아 예수님도 이해 되고 있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밑에 볼게 자 I feel terrible that I lied to my friend 이렇게 했어요 자 나는요 지금 깜찍하게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거짓말 했대 여러분 여기서 본동사 feel 현재죠 그 다음에 lie 이게 시간 뭐야 바꿔줘 얘들아 이 지점 때문에 그래 이 지점 때문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현재고 과거야 저 이전이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에 있는 녀석이 이 절이에요 절을 지금 뭘로 바꿨어? 절을 지금 9로 지금 바꾸면대요 맞지? 절을 9로 바꿨는데 봐봐 앞에가 1이라는 현재가 나와있어요 근데 똑같이 ind 쓰면은 아까 얘기했지 ind 쓰면은 그냥 뭐라 했어 그냥 ind는 앞에 있는 시즌이라 똑같다고 했죠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원래 아까 막 같다고 했죠 별로잖아 이전 나타내는 게 올라갑니다 having life 이해 됐니? 지성에 대한 제안을 일단은 외우세요 일단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은 일단 외우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동면사의 순서입니다 동면사의 순서는요 ind 쓰면은 동면사의 순서입니다 어 야 이거 못하나 자 얘들아 x 치고 being pp로 쓰게 being pp라고 쓰면은 뭐예요 being pp라고 쓰면은 뭐예요 동면사의 시제도 이게 수동태야 얘들아 알았지 동면사의 순서야 근데 being pp로 쓰니까 여러분들 동면사의 시제란 문장의 주절의 시제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p이랑 y랑 똑같다는 얘기였어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요 완료형 수동태 여러분 더 이전이라 적어라. 더 이전 시간이야. 주절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써? Having been pp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having pp. 동면사의 시대가 문장 시대보다 앞설때 더 이전일 때 쓰던데. 알았니? 형태 무조건 왜 오너져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안 헷갈려야 되나. 알았니?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할게. 그래서. 자, I hate being lied to. 자, being lied to 이렇게 했어. 여러분들, lie가 거짓말하다예요. 근데 being pp처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하다니까 수동이 뭐야? 거짓말을 듣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했어? 거짓말 듣는 거. 이해 됐니? 여러분들, 또 시제 볼게. ind입니다. 그냥 being ind야. 이렇게 쓰면은 앞에 있는 시제랑 어때, 시간이? 똑같다 그랬어? 똑같이 현재야. 여기까지 이해 되니? 이해 돼? 근데 여러분 볼게요. 히트 컴퓨터가 있는데, 얘는요? 자, 어, 자, 불평했어요. of being on, having been unjustly accused. 여러분들, 이거 늦지 꺼야 돼. 자, 이 녀석이 과거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 동사인데, having been pp를 썼어요. having been pp를 썼던 얘기는, 얘들아, 시간이 더 언제라는 얘기예요. 과거보다, 더 이전이야, 더 이전이야, 더 이전이야, 더 이전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얘 빡쳤어, 얘. 기소당했었어. 여러분, 기소당한 게 먼저야, 빡친 게 먼저야? 빡친 게 먼저야? 기소당했으니까 빡쳤지 않았습니까? 논리적으로? 비도 방해. 비도가 뭐지나, 얘도? 뭔데? 신고당한 거죠? 신고 먼저 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빡친 거죠? 시간, 여러분들. having been, 아, 일이야. having been. 여러분, 시간 언제야? 오, 이전입니다. 아까 전에 위에 그대로 정리해놨다, 얘들아. 이거 그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냥 이해해놔. 아, 좋아. Any questions? 성우야, 이해 되고 있어? 공투가 잘하고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자, 밑에 마지막.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외우셔야겠죠? 마지막 총정리예요. 동명상은 명사 역할, 수분정상은 명사 역할이었죠? 의미상의 조언은 소유격과 목적격이라고 했어. 맞지? 의미상의 동명상에 뭐가 된다, 이 얘기야? 수분정상은요. 4이나 5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형은 납부치면 되고, 앞설때는 having. 얘는 have been. 얘는요, 수동이 때 being been, to be been. 이거 쳐야 돼. 갖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자, Quantiness page. 여러분들, 빡치는 대상 나왔습니다. 자, 1번 별표, 2번 별표. 자, 여러분들. 야, 어디서 되기 좋아? 1, 2, 2. 그치? 전, 2, 3.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치우는 동가란요. 수분정사만을 목적으로 치우는 동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요. 동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ving, 한마디로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어 자리에 ving만 나오는 녀석들이에요. 어떤 녀석에 따라서? 이 녀석에 따라서요. 알았지? 이 녀석에 따라서. 이 녀석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있는 녀석이 이런 녀석만 나오면요. 이 자리에는 무조건 동만 써. im지만 써. 이 자리에는 마음대로 수분정사 들어가면 돼, 안 돼? 수분정사 x라고 정하여야 돼. 알았니?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규칙에 적용 안 맞는 녀석인데, 걔네들 외워야 돼. 자, 규칙. 첫 번째, 내가 하도는 했어. 밑에 봐봐. 규칙. 여러분들, 동명사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동명사 만일 목적으로 채용 동사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내가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얘들아, 해석상. 뭐라고 답을 올릴까요? 그렇죠. 여러분, 해석상 과거랑 잘 어울리죠? 과거에서 현재에 딱 닫힌 느낌이라고 했어. 얘들아, 해석이라고 했다, 이거. 이해되고 계셨지, 정?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첫 번째로. 끝내다, 그만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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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거를 그만두는 거예요. 현재 거를, 과거했던 거를 그만두는 거예요. 과거니까 못 쓴 거예요? ing 쓰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서민아,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야, 나, 이 했던 거 끝났어. 과거했던 것도 내는 거. 맞죠? 자, 스타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물 먹는 걸 과거였잖아. 맞지? 멈췄어. 과거를 올려서, vi, ing는, 동명사는 다시 한 번. 과거에서 형태가 다친 느낌이야. 과거지향적이라고 그랬어.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뭔 개소리냐.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현대를 판단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현대를 판단하는 거야. 세호야. 개고기 먹는 거 즐기니? 개고기 먹는 거 즐겨? 아니요라 얘기했죠.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지가 과거의 경험을 봤어? 근데 안 쳐먹어 봤어. 그래서 안 즐기라. 저도 안 즐기면서 개사랑이야, 여러분들. 이해되니? 그래서 인조의 다음에 투어 정도 써, ing 써. ing.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마인드도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거래하는 거죠. 과거 했던 경험에서 나 그거 꺼렸는데? 아, 나 좀 하기 싫은데?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 판단하는 거야. 됐니? 알아요. 제 강의 추천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한테 꼭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도 추천했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됐니? 크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그렇게 해서 크게 말이 걸리는데요. 여기 안 들어가는 여섯 팀인데 여러분 대면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 자, 두 번째. 투어 무정사만의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적어보자. 여기까지만 더 심지어 있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리에 투어 무정사만 쓰는 녀석이에요. 맞지? 투어 무정사만 쓰는 녀석인데 어떤 녀석은 동사들이에요? 이 녀석들입니다. 이 동사들이 밑에 있는 얘네들에 따라서 이런 녀석들이 나오면 얘네들 못 맞습니다. 투어 무정사만 써요. 얘들아, 이거는 암기를 해놓으셔야지 문제 풀 때 전혀 안 들립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예 쓰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놓으셔야돼. 자, 근데요. 여러분, 얘도요. 제가 필살기를 다 정리해놨어요. 자, 필살기가 뭐냐면 첫 번째, 밑에 볼게요. 자, 부정사만의 목적으로 찾아놓으셔야돼요. 첫 번째, 원하다, 바라다. 얘들아, 투어 무정사는 선생님이 무슨 느낌을 가진다고 했어. 그렇죠. 여러분, 저거는 미래예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에요. 오케이. 미래니까 여러분들 원하고 바라는 게 과거일 거예요, 미래일 거래요? 미래일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 원해형은 내가 잘생겨지게. 얘들아, 나 잘생겼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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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슬퍼졌어. 자, 나 원해형은 머리 쓰지 마라. 아니, 더 슬퍼졌어. 잠깐만, 잠깐만. 나 원해형은 키가 더 커지게 돼. 여러분, 나 지금 키가, 아, 키가 190 이상이게 돼. 내가 190이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봐봐. 미래의 것은 아직 안 일어난 거야. 됐니? 됐어. 두 번째, 현재 상황을 기반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응, 난 지가 가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지가 가잖아. 반갑잖아, 미래일이잖아. 됐니? 자, 나 이번에 너한테 고쳐지기를 안 썼겠어. 좋았어. 안 좋지? 미래일. 됐니? 20초.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시간 1분. 다시 한 번 읽어봐. 정독하세요. 준비. 시작. 정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읽었으면 좀 더 괜찮아요? 자 5만 쉴게요. 자 5만 쉴게요. 자 5만 쉴게요. 여데도 저녁인데 똑같이 뭔데? 무신 다 봤어? 아 거기 난 거 아니 그 뭐지? 아니 그 뭐지? 아니 그 뭐지? 아니 그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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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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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dziej 바ientık baeVERст Nалогu basketball. 그다음에bildung май ficar 26, 70, 70, 70, 70, 70, 70, 81, 80, 80, 80, 81, 80, FPS, 80, 81, 80, 80, e, 80, 80, 80, 80, 80, 80, 80, 81, 80, 2, 80, 80, 80, 80, 80, 80, em file. 근데 실제로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시험 영어에서는 엄청나게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외국인들은 크게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옅은 시험을 봐야 하는 사람이죠. 맞지? 선생님 어느정도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너희들한테 지랄하고 갈구잖아요. 선생님도 나는 영어 선생님인데 모든 영어 단어를 다 알고 모든 영어 규칙을 다 하는 것도 다 고려라 생각해. 그러지? 너희들 한국 사람이죠? 한국어 규칙 다 알아? 아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맨날 워너미스님한테 맨날 제가 광고하고 물어보고 지랄해요. 사리찜고 보내주고. 여러분 나도 노력하는 사람이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파다운. 스톱. IS는요. 여러분 스톱도 아까 전에 동명사만을 뭘로 취한다고 그랬어?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랬어. 맞지?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을 그만두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되네. 근데요. 스톱 다음에 두 번 정도 씁니다. 두 번 정도 쓰면 여러분 여기서 얘는 목적으로 아니야. 뭘로 쓴 거예요? ADM이다. 멈췄어요. 과거에 했던 걸요. 멈췄어요. 미래에 하려고. 됐니? 선생님 이해 안 되는데요? 멈췄어요. 처먹는 걸. 맞죠? 처먹는 걸. 멈췄어요. 처먹으려고. 미래에 하려고. 됐니? 길 가다가 멈췄어. 멈췄고 처먹으려고. 이건 뭐야? 자. 내가 처먹다가. 멈췄어. 멈췄어. 먹고 있다고 먹으려고. 이해 됐니? 자. 마지막에 이건 X. X 찍히고. 네. X 찍히고. 여기까지 됐니? 됐어. 자. 그러면. Please open your. 자. 첫 단체를 펴주세요. 지금 57페이지 펴주세요. 아마 57은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을까? 여기 펴면 돼요. 얘들아. 우리 준호니까 이거 필인데. 준호는. 알겠지? 준호는. 그리고 이 수업 가득해서 내한테 비교하고 원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이러고 있었어야 된다. 근데 어제 조금 아프긴 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저녁까지. 진짜 아팠어. 내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와. 안 돼. 자. 볼게. 자. 터누럽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다 배웠어. 뚜무는 사람은 크게. 여러분들. 이거. 내가 복습 말고 일일이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개념을 다 배웠습니다. 나는 집에서 스스로 인식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갖고 오셔야 돼요. 알았소?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거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 단어의 뜻입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크게 크게 해보자. 두 분은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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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 대가 되는 상자에서. 맞지? 자. 주워. 자. 여러분. 다 크게 해보실게요. 자. 이 자리가 주워. 동사. 구원을 쓸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쓰면은 주워 자리가 겁나 크죠? 맞지? 겁나 크니까. 이거를 가짜 주워. 진주워. 뭘로 바꾼 거예요? 1. 2. 4주워. 진주어로 바꿨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짧게 짧게 해도 이해가 되고 있니? 이해돼? 이거 이해하면서 화가 된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요. 지금 뭐래요? To help students achieve the standards. 이렇게 했어요. 지금 높은 표준점수를 성취하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 여러분. 보호라고 그랬으면 주워라. 어때야 돼? 그렇죠? 같아야 되죠. 저희 안 갈면 안 돼? 네? 아, 민감해요. 민감이냐? 자. 그 다음에. I hope to become good friends with her. 자. 나는요. 잘했어요. 자. 뭐하고요? 지금. 그 여자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목적어져. 왜? 앞에 무슨 동생? 꼭 다 놓고. 하동산기도 하고요. 여러분 희망하는 거. 얘 친구 됐어? 안 됐어? 넌 크리스마스에 뭐 이런 거 있니? 그래서. 이해 됐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됐니? 이 자리에 안 돼요. 보호자리는 돼 얘들아. 알았어? 하지만 못 두고들은 함부로 바꾸면 돼 안 돼?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얘들아. 알았니? 자. 명사소식. I don't have much time to spend with my family. 내 가족과 같이 보낸 시간이 없다. 왜 이렇게 나랑 공감이 되지? 자. 보시면 여러분. to spend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예인이죠. 됐니? 그 다음. he seems to get along well with his co-workers. 그는요. 지금 뭐하는데? 지. 동료랑 잘 어울린다. 라고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b떡보면 이따는 몰라도 돼? b는 아니지만 여러분 얘는 몰라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살짝만 적어봅시다. seem 다음에. to. seem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실 때는 여러분 얘는 뭐 취급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케이. 일단은 저거 놔. 자. 그 다음입니다. we have to buy flour and milk to make bread. 뭐 하기 위해서라 쓸거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요. flower. 이거 꽃을 해서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꽃이랑 우유. 안 돼 얘들아. 다른 건 똑같아요. flower는 무슨 뜻이냐면 밀가루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밀가루와 우유가 지금 필요해요. 아. 밀가루를 사야 해 라라 했어.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빵을 사기 위해서. 얘들아. 구성의 문법은요. 얘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져도 말이 돼 안 돼. 그렇지? 그럼. she was happy. 그 여자를 행복합니다. to hear that her son won first prize. 첫 번째. 자. 1등에서 1등 한 거를 들어서 행복하다고 나있지. 앞에 해피 동그라미. 자.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장면사가 나있으면 두 분 정사가 얘를 꾸며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감정의 원인이라고 그러지. 이해 되고 있어? 되고 있지. 그 다음. 판단의 근거입니다. he must be fully. 얘는 병신인게 뜨려올다 얘기죠. 자. 어떻게 해서? who believe that strange rumor. 그런 로상할 걸 믿다니. 믿다니. 여러분들. 보통 판단의 근거는 내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must be fully. 앞에 must not. can't think of it. 알았어. 지성이 표시하면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지성아. 내가 잘 땡긴 거 아는데. 쌤 부분도 못 때리지 마. 이거 알았지? 열심히 나랑 수업할 때 편이 무지게 되더라. 자. 그럼. she wrote. 얘는 잘하세요. to become very intelligent person. 자. 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잠깐만. she 아닌데? 그 여자가 살아서 지금 뭐가 된 거야? 자. 똑똑한 사람이 된거죠. 얘들아. 결과는요. 1동작이었고. 그 다음에 얘가 2동작이었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밑줄. 주어의 의지가 묵관하니까. 여러분. 얘가 잘하는 게 묵관하죠. 지 의지가 아니죠. 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 알았어. 잘하는 게. 이해되니. 됐어. 자. 여기 됐고. 자. 밑에. 자. 동명서입니다. 동명서는요. 자. 주어. 보어. 목적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료해주세요. 여러분. 주목번호 이거 설명 안할게. 주목번호 설명 안할게요. 자. 근데. 전치사의 목적인데.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요. 무조건. 동작이 오면. 인지마스지. 투구정사는 안온다. 라는 것까지 적어주세요. I'd like to thank everybody. 나. 모두한테 기억시험하고 싶어. 뭐하는 거에 대해서. for. 전치사가 나와있으니까. 전치사가 나와있으니까. 이 아이디 쓴거죠. 됐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go to next page. 다음 얘기 갑시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자. 동사의 목적은. 동명서. 아. 동명서. 아. 동명서. 와. 이때 거의 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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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침대. 다. 꿈을 보내고 싶었는데. 멀쩡. 제발. 내가 보고싶다. 얼마나. 안 돼. 산타가. 선물 안 줘.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포인트. 에러입니다. 자. 동명서. 아. 동사의 목적어가. 두부 정답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나간다고? 그렇죠. 미래.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딱 다 정리했어. 근데. 여기 있는 걸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알았니? 알았어? 희망하자 미래의 것을요. 배우자 미래의 것을요. 자. 뭐만 여유가 없다. 여러분. 다 미래라 연맞된 녀석이었어. 그 다음에. 동명서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 돼. 동명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과거 지향적이라고 그랬지? 영란이 다 정리했다 이거. enjoy. 자. 과거의 경험의 기반. 현재 판단하는 거였죠. 어. 과거의 경험의 기반. 현재 판단해서. 피하는 거죠. 맞지? 내가 이렇게 거기 가면. 우리 승객이 어떻게 해? 피하지 않지. 경험의 기반. 아. 바로 피하는 거잖아. 맞아? 자. 이해되고 있어? 되고 있어. 그럼. 자. 초보장사랑 동명서를 목적으로 둘러쓴다고 그랬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뭐랑 관련된 거? 시우셈과 비슷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동사라고 그랬지? 이해되고 있니? 어. 그래서 이 자리에 초보장사, 동명서 둘 다 뭐 쓴다? 목적으로 쓴다라고 표시했어요. 그 비가 계속 비가 내리고 있죠? 앞에 continue가 나와있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나와있는 거예요? ing가 나와있는데. 이 ing를 뭘로 바꿀 수 있다? 투월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지금 이거 이해되려는가? 아까 여러분들이 데일리 할 때요. 여러분 데일리 해설할 때. 지금 그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고 있지? 왜? 앞에 나랑 쌓아놨으니까. 됐니? 당연히 이해 안 되고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의미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저 이거 데일리 낼 겁니다. 승부정사는 결국 미래일. 동명사는 과거일이라고 그랬어. 됐냐? 됐어. 자. 그러면은요. 다음 페이지는 조금 시간 남으면 보고. 여러분 60페이지 보고. 60페이지. 자. 여러분들 60페이지인데요. 이야. 동명사. 이야. 이야. 자. 사랑해. 사랑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누구 한거냐? 마스크 색깔 너무 좋겠어. 아. 신난다. 여러분들 이거. 다 펜에 적고. 요약 정리하고. 멘트 안으로. 신난다. 너희들 공부 안 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암기에요. 이해가 아니야. 맞지? 이건 암기야. 이거 왜 암기야? 라고 생각하신다 얘들아. 여러분들 용법이에요. 용법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해 놨어. 그러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게 졸라 따라야 될까요?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첫 번째는 이걸 가지고요. 문제를 얻게 되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데. 특이해. Look forward to. 두 조사까지 챙겨먹었거든? bs 공사원형 이러면 여러분들 원래는 없어야 돼. 안일지 쓰는 거야. 이렇게 낚시를 줘요. 안일지 하면 어떻게 돼? 알았니? 다 알아. 이유로는 다 왔는데 얘네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필름에는 짜증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e of course be used to ing. 얼마나 나와.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도 다 정리해서 내가 아까 애지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다 정리해. 됐지? 뭐? 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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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이거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봐봐.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모의고사에서 예를 들어서 to sum up이 나왔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 별론 중재. 알았니? 외우는 게 여러분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알았어? Needless. 말할 나위도 없이. 물론이 나와있어. 그럼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어때? 논리 구조가 똑같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본 거야. 알았니?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와있는 거 여러분들 조금 미쳐볼게. 스펜트. 스펜트. 시간 좋은. 골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핸드. 헬프. 아이엔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이 나오고요. 웰리컬스트 많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헤브. 디피컬티. 아이엔지. 보통 이는 생략이 가능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다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알았니? 다 외워야 되는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대석들은요. 내가 정말 헷갈리게 나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투구사 상관해 주시고요. 아이고. 이 투구사 상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투구가 정돈라고 하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투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는 해야겠어. 전치사는요. 뒤에 투구조사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게 뭐하나 왔어? 알았니? 이거가 ING냐. 동성원형이냐. 두 쪽 하나 고르라고 해요. 근데 비 어디 있기도 투구에 왠지 느낌이 투구종사 같거든? 그래서 너희들 낚시로 끌리게 말입니다. 알았니? 자. 비 라이클리 투. 여기서 이 투구는 뭐에요? 투구종사. 알았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 페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묻고요.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게 왜 안에는 밑에 게 투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풀어봐. 자. 쭉 읽어내면 풀어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끄리에 대한 대선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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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8 9 10 11 11 11 12 13 15 15 15 15 15 16 16 17 18 19 20 20 21 22 22 23 21 22 23 proceed 23 24 24 25 25 25 25 26 27 29 아 어 몇 번에 소프트 인데 데닌 있는데 잘 지도 모르고 있네 첫사람이 가득 에이 그래서 졸라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숫자번째 말씀드릴게요 숫자번째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마무리하고 힘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오늘 나간거 제가 유역정리 해준거 있지 얘들아? 8에서 10까지 필사 2회 예시까지 하나씩만 가사고 필요 없어요 각 대표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만 덮고 객지학습법 1회 해오세요. 알았니? 두번째 페이지 59에서 64까지 문제를 푸시고 부모 무사 다 하셔야 돼 나도 다 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까지 쓰셔야 됩니다 세번째 정규단단한 리튬을 외우시고 자 네번째 오늘 본 데일이 있죠? 페이지 다 써보세요. 다음 시간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정답만 맞춰보고 먼저 끝낼게요 자 1번 아니 보자 1번을 누구 시켜볼까? 뭐야 이거 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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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병신이 껐어 봐 아 아니지? 나 실시간하고 있지? 바보인거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폴게트 ING야 알았어 폴게트 ING야 뭐야 이거 어디갔어?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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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됐다 아우 깜짝이야 C 자 1번 1번의 정답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1번의 정답은? 최호야 몇번의 정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5번의 정답이죠 왜? 룩포드 투자 여러분 이 투자 뭐였어? 전 치사입니다 맞죠? 전 치사구요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 두번째 프리벤트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FROM ING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였어? 암기였어 얘들아 어디 있었어 이거 어디 있었어? 여기 위에 있었어 프리벤트 FROM ING 잠깐만 내가 눈이 사실을 안 보이죠? 여기 있다 여기 있었거든 맞죠? 여러분 이거 암기 아니라 절대 못 풀어 얘들아 알았니? 자 그 다음 두번째 볼게요 여기 두번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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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세 번째는 투표를 써요. 자 진실을 말하자면 똑같은 거였고요. 네번째 스펙 시간 다음에 프레이블이 아니라 뭐 써? IH 씁니다. 됐니? IH 씁니다. 비교다. 역시 끝나니까. 자 마지막 Make Sure No Man. 여러분 Getting이 아니라 뭘로 써야 돼요? 투 개스러서 입니다 자 무엇모든 확실하게 다 맥슈얼 2부 좀 섭니다 됐니? 자 any question 자 어쩌면 다들 고생했고 단어 페널티 못쓰는 사람 다 쓰고 가 그 다음에 대리 페널티 상호시험까지 내가 검사했는데 제대로 안 쓰고 있거나 놓고 왔다 다 쓰고 보냅니다 알았니? 자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 바이 우리 태연이는 정신 보호가 원 Process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원하는 거 금방 가세요 우리 잘하고 있어 진짜로 아 이놈의 인기들 어 피더치에 가 있으면 돼요 어 진짜? 이 자식아 아 잠깐 혜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일로와 혜연이 방학시간 조금만 더 잘해보자 오케이 할아버지 에이자씨가 더 강아지원 보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 고생했어 에이자씨가 더 강아지원 보러 왔어 이렇게 얘기해 에이자씨가 더 강아지원 보러 왔어 성우야 괜찮았어? 오케이 고생했어 쉬워 네 전 준호에도 고생했어요 응 고생했어요